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앞으로 수사 대상에 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카카오톡에 두 사람의 아이디가 돌연히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카카오톡에 지금 이 두 사람의 아이디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친구 목록에 든다는 겁니다.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카카오톡을 사용하던 상대방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나는 경우는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할 때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저장되어 있는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예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면서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하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휴대전화를 바꿔서 새로운 카카오톡을 깔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추후에 무슨 수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미리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이날 4일이죠. 오후 2시 57분 텔레그램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새로 가입하면 다른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개발자들이 독일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텔레그램은 다른 메신저보다 보완성이 높아서 민감한 메시지를 사용할 때 주로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일에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대검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그 다음 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재철 국장과 박은청 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위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파악해라 라고 하면서 조남관 대검차장이 인권정책담당관실에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면서 감찰부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법무부에 있는 심재철 국장과 그리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대검의 감찰 과장이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통화를 하면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른바 판사의 문건, 사찰 문건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을 줄 알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황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했다는데 이게 바로 법무부에서 대검에 대한 특정 사건의 수사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이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에서 일선 지청 또는 대검에 어떠한 지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은정 담당관과 심재철 국장이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는 거나 이런 거라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지금 조남관 차장이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조사가 다가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서 카카오톡 대화를 인멸하려고 휴대전화기를 바꾸었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걸 지금 인멸하고 지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은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거나 귀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느냐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에 이른바 추미애 3인방이라고 불리던 인물들이 검찰 내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친위 구태탈을 벌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판사 사찰 문건이 있다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팀이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관련된 부서가 통동원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됐다. 게다가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없고 오히려 그 문건이 지난 2월 달에 심재철 국장이 지휘계통으로 보고받은 문건인 것이 알려지고 이걸 다시 대검찰청에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문건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8개월 정도 지나서 사찰 문건으로 둔갑하면서 심재철 국장이 제보한 것처럼 내부의 익명으로 제보한 것처럼 이렇게 사건이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려지자 지금 많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감찰부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거기 담당하는 감찰과장이 수사를 못하겠다 하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오히려 부장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거기다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추미애의 오발탄이다, 흑발질이다, 자책골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찰 문건이 되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몰래 작성하고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 이러한 요건이 있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2월 달에 그때 인사 관련해서 가른 정보자료를 만드는 건데 그걸 또 안에 공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산찰 문건이라고 하니까 지금 검사들도 지금 속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사퇴했던 이미 1차장을 포함해 2차장, 3차장, 4차장 그리고 공보관까지 가세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해서 결단을 촉구해라,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은 할 일이 많다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 내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권 표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왜냐하면 지금 전체 검사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들인 걸 같습니다. 특히 오는 10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윤 총장이 해임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한 번 역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검찰 내에는 지금 검찰 독립 등을 외치는 검사들과 정권 편에 선 검사들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진행 중이다 하는 말이 나둘 정도입니다. 물론 검사 대부분은 지금 검찰의 독립을 외치고 있고 이들이 거의 대부분 100% 되는 편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주미의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 간부들은 추미애 측에서 인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중심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참모라 할지라도 윤 총장에 보고를 하지 않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도를 통해서 검찰 내부의 편이 누군지 검찰 편이 누군지 또 정권 편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강 알려지면서 명분에서 적어 있는 정권 편에 든 검사들이 서서히 사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용히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가는 10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인데 이미 징계 결과가 정해져 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것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징계위원회 이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도 쉽게 그렇게 예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 권력부터 떨어져서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권력 비례에 대해서도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다는 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주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